그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면서 좀 이제 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욕이라는 게 근데 사실 다른 언어보다 그러니까 약간 좀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약간 좀 중립적인 말 이런 것보다도 비속어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기억에 더 생생하게 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건 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그 외국어 배울 때 그 다른 나라 언어도 배우기 제일 쉬운 말이 욕이래요 욕부터 배우인데 그리고 욕을 배우면 좀 살짝 좀 쉽게 배울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요 가장 대표적인 욕이 하나 있잖아요 그 F로 시작되는 그 뭐냐 막 이렇게 시작하는 욕이 있잖아요 그 하여간 차마 그 F가 시작하는 그 말은 제가 하진 못하겠고 그 이제 하여간 욕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는 욕의 종류는 아무래도 이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A C 막 이렇게 C를 가장 간단한 게 C 막 이런 거고 C 한 글자 그리고 가장 좀 많이 일어난 욕이 이 쉬바 응 시바 막 이런 거고 그리고 그렇죠 음 발이 붙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약간 좀 우리의 사람의 그런 생식기를 비하하는 욕 등이 있어요 생식기를 비하는 욕도 있고 이제 막 부모님을 비하는 욕이 있어요 누구 새끼 누구 새끼 응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근데 인마 새끼 뭐 이런 건 욕도 아니래 요즘은 막 그 막 그 좀 흔히 잘 쓰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졸라게 뭐 열라게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욕을 안다고는 할 수는 없게 됐어요 아 물론 저는 그렇게 욕은 잘 쉽게 하진 않아요 그 숫자리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서 숫자리 게임에서 그 노래하면 막 한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야 이 이마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원래 숫자리에서는 좀 되게 압박이 좀 심하잖아요 바로 뭐 게임 뭐 이런 미션 시작 안 하면 바로 뭐 야 이 인번놈아 되게 잘해 그 하여간 저는 그 대학 가서 그 문화를 처음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음 음 맞아 술자리 게임 술자리가 아무래도 이게 욕이 되게 많이 중구난방을 한대요 야이씨 뭐 이런거 막 그러다보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안에 타서도 욕을 하고 버스는 타서도 욕을 하고 그리고 운전자들도 운전을 하면서 아이씨 아이씨 이런거 있잖아요 아이씨 좀 이게 무서운 거야 좀 이게 무서운 거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가 무서워서 툭하면 그 초등학교 한 9학년 때쯤인가 붙어있을거예요 막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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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할 때마다 뭐 욕이 한마디씩 붙어 욕이 한마디씩 붙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냈어요 욕이 한마디씩 붙다보니까 막 얘기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얘기하기가 싫어지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약간 밀려나는 비주를 밀려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음 군대에서 욕 진짜 많이 해요 그 짬밥 또 얹고로 먹었냐 어? 짬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짬 때린다 이를 떠넘긴다는 뜻으로 뭐 쓰이는 흔히 그런 은어였고요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하여간 부모님 욕하는 욕이 또 있었어 누구 새끼 누구 새끼 그리고 그 또 군대에서 배웠던 욕이 뭐 시브롤이라는 욕이 또 있고 그 쌍시옷 비읍 리얼 뭐 이런 욕도 있었고 음 막 조교들부터 일단 욕을 그렇게 되게 찰리겠어요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그게 싫었어요 막 욕을 완전히 그 아주 그 직설적인 거 말고 욕을 막 진행적으로 돌려가면서 막 욕해 그리고 막 갈고 직설적인 욕이 아니면 그 징계 징계사유가 못찾거든요 근데 근데 결국 그런 고찬도 그 결국 후님들한테 욕해가지고 휴가정지 먹었어요 불쌍했어 안 그래도 집이 부산인데 휴가정지 먹어봐 소중한 오일이 날라갔거든 하여간 그건 고찬들이 있었고 하여간 교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도 막 욕을 해 선생님들도 욕하고 그 그냥 남 애들도 막 욕하고 막 그런 어른들도 막 되게 욕을 막 즐긴다 그래가지고 음 좀 뭔가 말을 꺼내기가 되게 무서워요 그 인터넷 댓글에서도 제가 그 기사쓸 때 엄청나게 악플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그 악플에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악플이 막 막 어디서 막 뺏겼으냐고 그리고 뭐 이딴 뭐 돈 뭐 알바하니까 좋냐 뭐 돈 뭐 이런 걸로 돈 버니까 좋냐 막 이런 욕도 있었고 좀 되게 좀 이게 욕에 대해서 그 저 막 상기를 해내자면 진짜 막 눈물이 나오고 뭔가 울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도 말을 좀 울컥했기 때문에 그랬고 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뭐냐 사람들은 근데 이 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같아요 어딘가 또 풀어내야 돼 풀어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몸을 과격 그 이제 막 활동적인 그런 욕구 해소 뭐 이런 거 뭐 운동 아니면 뭐 돈 쓰는 뭐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뭐 술 먹는지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사람이 일상 속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일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도 말이에요 특히 BJ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가끔 되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행위가 많이 들고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음 근데 모르겠어 저 같은 사람들만 뭐 이렇게 성찰을 하나 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말 행위 뭐 이런 걸 성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이 막 되게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사투리라고 여겨지는 말도 있잖아요 뭐 거시기하다 아니면 뭐 끄지마 이겨지나야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런 이제 분명히 사투리인데 우리한테 막 욕으로 들리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 제가 하도 그런 욕에 되게 민감해져가지고 몇몇 사투리들이 막 욕으로 들릴 때도 있거든요 막 그런 이제 음 어쨌든 그래서 음 하여간 우리나라는 하여간 우리나라는 이 언어에 있어서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욕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도 주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욕에 대해서 좀 할 거면 좀 약간 좀 지능적으로 그런 욕을 하란 말이에요 그 한때 그 제가 트위터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 트위터 드립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자기 전공을 살려 욕을 해보자 응 자기 전공을 살려 욕을 해보자 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막 이런거 역사 속의 인물들 막 이런걸 끄집어내서 욕을 하는거에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눈이 잘 안보이는 사람한테 이 궁에 만도 못한 놈 막 이런거 있잖아요 궁에 애꾸눈이었잖아 그리고 그 그 뭐냐 지중왕의 경우는요 물건이 컸어요 대물이야 그래서 지중왕의 경우는 그 뭐냐 왕이 되기 전에 원래 본명이 지철로였대요 지철로였는데 하도 물건이 크다보니까 대물이라고 해가지고 지대로라는 이름을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니께 뭐 지대로냐 니께 뭐 지중왕이냐 뭐 이런게 있었고 음 그리고 뭐냐 좀 약간 사람이 동작이 좀 굶은 사람들을 보면 약간 곰이 생각나잖아요 곰이 생각나는 딱 이런 드립을 막 몰아붙이는거에요 그 태양이 안보니는데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 일단 마늘부터 먹으라고 백일동안 그 백일동안 그 쑥과 마늘을 먹고 버텼잖아요 곰이 버텨서 삼칠일 만엔가 삼칠일 만엔가 그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걸 좀 약간 비꼬아서 그렇게 이제 막 욕을 하는 막 그런거에요 이제 하여간 전공을 살려서 욕을 해보자 해가지고 막 공학용어 쓰는 사람도 있고 수학공식 막 쓰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간 그랬어요 어쨌든 어 자꾸 막 이제 생각이 나니까 울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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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특히 진짜 많이 쓰는 욕 일본놈 뭐 이런거 이런 일본놈 일본놈 만도 못한 시끼 뭐 이런거 이런 쌍놈 시끼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이 쌍놈 이 쌍놈 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일종의 계급제도가 신분제가 존재하던 사회에서 일반적인 민간인들을 상인이라고 불렀어요 상인 천인 그러면 이런 쌍 이런 쌍놈이 만나 쌍놈 새끼를 만나 이런거는 진짜 사람 전체를 그냥 욕하는거야 그리고 요즘은 약간 양반이라는 말이 약간 비하적으로 좀 나오기도 해요 이런 못된 양반을 만나 아니면 뭐 이제 이 양반은 어디서 뭐하는거야 막 이런거 좀 근데 양반이라는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그런 최고의 그 계층을 말하는게 양반이었거든요 그 관직에 나가고 어느정도의 관등 이상이 올라간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 돈주고 양반 그 족벌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돈주고 양반 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음 이게 약간 진짜 이 사람들이 양반 출신인지 아니면 그냥 짝퉁 양반인 것인지 그걸 약간 진위를 알 수가 없게 된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약간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뀐거에요 응 이 양반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런거 음 어쨌든 음 근데 뭐냐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진짜 발 없는 말은 천리까지 갈 수가 있거든 천리도 더 가지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약간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뭐냐 신라시대 때 그 뭐냐 나해의 사금에 그 아들이 서구로라는 그 무신이 있었어요 무인이 있었는데 이제 나해의 사금에 이어서 이제 그 조분이 사금이 즉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조분이 사금의 경우는 그 뭐냐 약간 그 사촌 형제 관계였나 봐요 근데 네 사촌 형제가 아니고 뭐 조카이자 뭐 사위였던 것 같아 근데 그 조분이 사금이 즉위한 이후로 이제 나해의 사금의 아들이 서구로는 대장군이 됐어요 그 왕이 되기보다는 그 장군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유명해지니까 일본에서 사신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서구로의 집에서 대접을 하게 됐어 그리고 서구로의 명성이 되게 막 일본에까지 따쳐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서구로가 하는 말이 그 뭐 왕을 뭐 종으로 삼고 그 막 왕비를 뭐 부엌 대기로 만든다 뭐 그런 하여간 그런 욕을 좀 했나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본왕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로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그 뭐냐 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그 진영으로 갔어요 그리고 불타 죽었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서구로의 아내가 이거 복수하겠다고 복수할 거야 하면서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뭐 그런건 아니지만 그 그 다음에 미추이사금 시대 때 또 일본에서 사진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는 그 서구로의 아내가 피해하 이사금이시여 이번 사진은 저희집에서 모시겠나이다 뭐 한 거야 그래서 뭔가 기회를 노렸다 기회를 노렸는데 이제 그 사실은 술 취해서 그 여자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핑계삼아서 불태여 죽였어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최대장님 어서 오세요 불타서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욕을 한다는 게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 하면 안되겠지만 아무래도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뭔가에 좀 찌들어 있어 응 뭔가에 좀 찌들어 있어서 아 오늘 주제는 약간 그 욕에 대한 주제 토크를 하고 있어요 잠깐 그 그래서 어 뭐 하다가 막혔지 응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것이 말이라고 하는데 거다 보면 우리는 막 무의식적으로 뭐 쌍시읒 들어가고 쌍비읍 들어가고 뭐 그런 F로 시작되는 뭐 그런 욕들을 막 하게 마련이에요 응 그리고 뭐 그 뒷글자가 뭐 쌍기역으로 나 들어가는 그런 욕도 하기도 하고 응 그런데 동물에 막 비하하는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약간 이게 인터넷에서 좀 약간 떠돌던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이제 교훈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고 사우정 시리즈 응 맞아 사우정 시리즈 중에 있었어 그 잠깐 제가 사우정 시리즈 좀 인용을 할게요 사우정이 어느 날 죽었대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하늘로 불러서 올라갔는데 이제 그 저승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천국 지옥으로 가기 전에 뭐 연옥이라는 곳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면 그 이제 그걸로 환생해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주자가 그 해썸 가이 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남자가 되려가지고 세상으로 막 내려간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산에는 그 뭐냐 버르드 새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새가 돼서 날아가 그러니까 이제 사우정이 자기 뭔가 왕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프린스라고 해야지 하고 그 뭐냐 달려가면서 그 뛰면서 그 넘어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 막 중간에 뭔가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오우 쉿 하고 나오고 만 거야 근데 이 SHIT 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큰 그거잖아요 대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우정은 어쩔 수 그 진짜로 그 똥이 되고 만 거야 뭐 이런 사우정 시리즈가 있을 정도로 이 이게 입습관이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은 살면서 되게 그런 이제 좀 별로 좋을 거는 없다 그런 교훈을 주는 유머 시리즈였죠 초등학교 때 제가 사우정 시리즈 제가 열심히 읽었었는데 막 나 봐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하여간 근데 이게 말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욕이 될 수가 있고 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이제 어떤 BJ분한테는 뭐 이런 표현이 어 이거 그냥 욕 아니다 들릴 수가 있는데 다른 BJ한테는 똑같은 표현이 욕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가끔씩 본 적이 있구요 음 좀 말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프리카 TV에서도 되게 이 금지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야채를 의미하는 이런 고추도 금지 단어가 되고 그 금지 단어로 금칙어로 설정이 돼 있으면 아프리카 TV에서는 하트로 뜬단 말이에요 무슨 그 뭐 누구를 그렇게 막 열심히 뭐 사랑할 일이 있어 그런 하트가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팅방에서 이제는 빈 하트 자제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뜨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도 그 최규하 대통령 한 명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하트가 떠요 그 현재 대통령이신 그분도 하트가 뜨고요 그 그냥 그 뭐 이제 근데 대화명으로는 이게 그 여기 하트가 안 뜬대요 그래서 이게 막 대화명에 그런 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제 매니저들이 그냥 바로 그냥 책임을 걸어버려 그 대화명에 막 욕이 써져 있으면 대화하고 상관없이 그냥 바로 그렇기도 한대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요 신사동 가로수길도 그 정상적인 채팅이 불가능했어요 그 뭐냐 아프리카TV의 그 대표이사님 성함이 서수길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것때문에 좀 정상적으로 채팅이 안돼 근데 이제 그런거에요 좀 이 글씨 쓰는 거를 이렇게 약간 그 비속어로 그렇게 쳐버리니까 이제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정상적으로 채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긴 하네요 그래서 맞춤법이 좀 많이 깨지기도 하죠 그건 사실 근데 조금 안타까워 좀 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녹화는 뭐 일단 이거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어진다